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부천시 소재의 한 개사육농당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특사경은 농장 현장에서 개사체 6구, 냉동고에서 개사체 7구를 확인했는데요. 해당 사육농장에서는 전기, 쇠꼬챙이 등을 사용해 개를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도특사경은 살아있는 개 4마리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보호 조치토록 했습니다. 도특사경은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한 달간 잠복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